제가 91년도에서 3년도까지 단장으로 재직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자이언츠는 부산 출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1루보는 김민호, 레전드로 불리는 이루수 박정태, 동네고등학교, 지금 부산고등학교 감독하는 박계원, 유격수, 또 한영준, 삼루수 부산고, 이종훈, 경남고, 최계영 부산고, 또 얼마 전까지 롯데코치하던 전준호, 마산고, 박동희 부산고, 염종석 부산고, 또 윤확길 부산 상고, 또 김태영이라고 있었습니다. 좌완에 안경 쓴 에이스인데, 잘 던졌어요. 부산 상고를 나왔고요. 김태영 감독의 부름을 받고 코치로 들어온 강성우, 경남상고, 김선일 포수, 경남고등학교, 대형 포수 김선일, NC다이노스의 이군 감독, 임시감독하는 공필성, 마산상고. 마산상고 출신이구나.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NC다이노스가 없었기 때문에 마산고, 마산상고는 전부 롯데자연츠로 왔습니다. 그리고 타격의 달인이라고 불리던 장효조 선수, 또 야구계 젠틀먼 김시진, 이런 사람들이 대구 상고 출신이었고, 또 동대문 상고의 안타 제조기라고 불렸던 김은국. 그러니까 몇 명 빼고는 거의 다 연고지 부산, 경남 출신인 걸 우리 국 아나운선님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롯데뿐만 아니라 삼성, 해태, 다른 팀들도 삼성 같으면 이제 대구, 경북, 또 해태 같으면 또 광주, 전라도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선수들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 자이언츠의 선수 구성으로 보면 정말 상전벽해 골이죠. 자, 야구직설. 롯데자연츠, 송정규 전 우승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단장님, 요즘 어떠신지 플레이오프 챙겨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어, 뭐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나 장면들이 있나요? 선수나? 아, 뭐 참 우리 롯데자연츠가 나가지 못해서 좀 씁쓸하죠. 그렇죠. 네, 남잔치 보고 있으려니까 배도 아프고요. 근데 역시 이제 케이티 위즈 같은 팀은 선수 구성원을 보면 그렇게 크게 강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네. 찬스에서 물고 늘어지는 힘이라든지 그 순간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뛰어나고 네. 또 이강철 감독이 페넌트 레이스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아무래도 이 짧은 승부에서 투수 기용하는 것이 용병술. 용병술이 뛰어난다는 걸 느꼈고요. 네. 뭐 LG도 워낙 또 힘이 나름대로 힘이 있는 팀이니까 열심히 했는데 역시 훈련을 2년간 빡세게 했던 삼성 라이언스를 만나니까 물론 투수력의 차이도 있었지만은 삼성 라이언스의 한 디아즈가 에러하기 전까지는 거의 뭐 정말 미국 프로팀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찬스 때마다 속 시원하게 홈런으로서 점수를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누가 많은 롯데팀 보다가 보니까 또 느끼는 게 많네요. 저도 다른 팀 간에 벌어지는 가을 야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롯데자연치가 생각이 났는데 2024년도 현재 KBO에서 활약하는 프로야구 선수들 출신 학교를 보니까 부산의 명문학교죠. 경남고등학교 출신이 전체 선수 558명 중에 32명으로 최다 인원을 배출했더라고요. 참고로 부산고는 19명, 개성고는 8명인데 이렇게 부산 전체의 인재풀이 많은데 롯데자연치는 7, 8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기기에 참 안타까운데 LG의 투수 손주영 선수는 경남고 또 박동원은 부산 개성고 과거의 부산 상고였죠. 그런데 롯데자연치는 지금 타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향 연고지의 좋은 선수들을 많이 놓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탄식을 하게 되는데. 이참에 단장님이랑 짚어보죠. 각 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산 출신의 슈퍼스타.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과거에는 프로야구단의 인기 유지를 위해서 왜냐하면 81년도에 프로야구가 태동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고등학교가 그렇게 극성을 떨었습니다. 고교야구. 고교야구가. 왜냐하면 고교야구가 지역을 대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해쯤 돼가지고 야구대제전이라는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각 실업팀에 있는 선수들이 고등학교 이름을 달고 나와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회에는 경남고등학교가 우승했죠. 최동원, 김용희가 뛰는 경남고등학교가 우승했는데 이거를 살려서 프로야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연고를 강요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연고에 있는 고등학교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부산 같으면 경남고, 부산고, 부경고, 개성고 또 부경고 이런 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를 뽑았고 또 광주 같으면 광주일고, 동성고, 광주진흥고, 광주상고 이런 팀들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선수들을 프로구단으로 불러간 거군요. 불러가도록 유도를 했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이 예를 들어 충청도 같은 데는 없지 않습니까, 별로. 그러니까 천안북일고하고 대정고 있고 공주고 있고 한 서너 개 있는데 숫자도 작고 선수들의 퀄리티도 좀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이러니까 자꾸 부익부, 빈익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 연고와 관계없이 매년 성적 역순서대로 신인들을 픽업할 수 있는 드래프트 시스템. 오늘 날 같은 이런 드래프트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91년도에서 3년도까지 단장으로 재직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자이언츠는 부산 출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1루보는 김민호. 지금 한화 이글스의 타격 코치로 얼마 전에 갔죠. 부산고. 레전드로 불리는 이루수 박정태. 동네고등학교. 지금 부산고등학교 감독하는 박계원. 유격수. 또 한영준 3루수 부산고. 이종훈 경남고. 최계영 부산고. 또 얼마 전까지 롯데 코치하던 전준호 마산고. 박동희 부산고. 염종석 부산고. 염종석 투수. 부산고군요. 또 윤홉길 부산 상고. 또 김태영이라고 있었습니다. 좌완에 안경 쓴 에이스인데. 롯데감독 김태영 말고. 잘 던졌어요. 롯데감독 김태영이 아니고. 그 친구도 이제 부산 상고를 나왔고요. 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김태영 감독의 부름을 받고 코치로 들어온 강성우 경남상고. 포수인가? 출신 포수죠. 또 김선일 포수. 경남고등학교. 대형포수 김선일. 네. NC다이노스의 이군 감독 임시감독하는 공필성. 마산상고. 마산상고 출신이구나.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창원이 프랜차이즈로 하는 NC다이노스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마산상고는 전부 롯데자이언츠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격의 달인이라고 불리던 장효조 선수. 또 야구계 젠틀먼 김시진 투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구상고 출신이었고. 네. 또 동대문상고의 또 안타 제조기라고 불렸던 김은국. 그러니까 몇 명 빼고는 거의가 다 연고지 부산 경남 출신인 걸 우리 국 아나운서님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롯데뿐만 아니라 삼성, 해태. 네. 다른 팀들도 삼성 같으면 이제 대구, 경북. 또 해태 같으면 또 광주, 전라도 이렇게 이제 했죠. 다른 팀들도 서울 같으면 LG, 두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선수들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 자이언츠의 선수 구성으로 보면 정말 상전 벽회 골이죠. 너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대충 우리 레귤러 멤버를 보더라도 투수 중에 많이 있지만은 자이언츠의 에이스인 박세웅도 경북고등학교. 또 캐쳐보는 손성빈, 수원, 장한고 출신이고요. 일루보는 나승엽, 덕수고. 이루, 고승민, 천안북일고. 네. 삼루수, 손호영, 충운고. 쇼스탑보는 박승욱, 대구상원고. 윤동희, 야탑고. 전준우, 경주고. 황성빈, 소래고. 김진욱, 강릉고. 김원중, 광주, 동성고. 김민석, 휘문고. 나규란, 마산, 용마고. 이인복, 서울고. 등등 부산 출신 선수가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전국에서 많이 왔네요. 그렇죠. 주로 이제 서울 경기권이 많이 왔죠. 그렇네요. 그나마 이제 한동희가 경남고를 졸업하여 부산 야구 임명을 이어 왔는데 금년에 상회에 입대했지 않습니까? 상회에 입대했죠. 6월달인가 입대해서 없고. 또 투수로서 굉장히 장래가 유망하게 보였던 최준영 선수도 부상 때문에 이제 일찍이 밀려있고. 그래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군도 손성빈, 유강남에 좀 밀리는 느낌이고요. 또 서준훈 투수도 사생활 문제로 퇴단했지 않습니까? 이 친구도 이제 경남고덕교에 나온 아주 유명했던 사이드핸드 투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선수가 없네요. 아, 그 FA 선수로 영입된 한현희 투수가 경남고 출신. 한현희 선수가 경남고군요? 네, 이 정도입니다 그냥. 그렇군요. 네, 네. 지역 연고로 인기를 얻고 사는 프로 야구팀의 구성 멤버로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전국의 다양한 선수가 각 팀에 있는 거는 물론 당연한데 부산 출신의 선수가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KBO 선수의 최다 배출고 경남고 말고 부산고나 부경고 출신 선수들도 눈에 띄는 선수가 있습니까? 네, 우선 요즘 좀 투수로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박진, 정현수. 이 두 투수들이 부산고 출신이고요. 또 가끔 포수로 나오는 강태율 선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왼손 중간개투로 나오는 진해수 투수. 이 두 투수가 이제 경남 상고, 요즘은 이제 부경고라고 하죠. 여기 출신이고. 심재민 투수가 이제 부산 상고, 개선고 출신이죠. 존재감이 뚜렷한 선수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한동안 경남고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SSG 랜더스의 경남고 출신이 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팀 내에서. 키움 히어로즈의 5명으로서 최다수를 또 점하고 있고요. 롯데자이언츠에도 5명으로 제일 많고요. 또 KTV즈에도 5명으로 3번째로 많고. NC 다이노스에는 4명이나 있어 부산고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이제 출신고교로 보면은 NC 다이노스에 오히려 부산팀들 선수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중에서 타미나는 경남고 출신 선수들을 열거하자면 누가 있을지. 워낙 다양한 인재들이 많다고 하지만 단장님의 픽은 어떻습니까? 우선 롯데자이언츠는 왼손 투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KT하고 시합을 가을야구를 하면서 LG에서 투각을 보였던 LG 트윈스 미래의 조안에이스 손주영 선수. 손주영 투수가 좋고요. 또 올해는 체중 조절 실패로 모양새를 좀 구겼지만 미완의 거포로 극찬을 받는 김범석 포수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또 한화 이글즈의 슬러거 노시완 3루수. 올해는 좀 너무 스윙이 커져가지고 작년만 못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홈런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SSG 랜더스에서는 주장이자 거포인 한유섬, 또 미래의 거포 전의산, 또 최민준이라고 또 투수가 있어요. 최민준. 그리고 작년에 40세이블을 올렸던 서진용 마무리 투수. 이 선수들이 이제 탐나고요. 키움 히어로즈에서는 제2의 이정우 가능성이 높은 이주영 외야수를 또 데려오고 싶습니다. 이주영이라는 외야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5-2를 갖춘 이런 선수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롯데가 애초에 이런 선수들을 좀 픽업했으면 좋은데 여러 이유 때문에 포지션이 겹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시완 같은 경우도 한동의가 있으니까 못 데려온 거 아닙니까? 이래서 기회가 되면 트레이드나 FA로 영입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경남고 출신 말고 그냥 부산 출신, 또 경남 출신 선수들에서도 타미난 선수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근데 이제 LG 트윈스의 경험 많고 노련한 박동원 포수. 한 번씩 크게 또 홈런도 쏴주는 박동원 포수. 경험도 많죠. 네,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 뭐 죽은 자식 나이색이지만은 지난번에 FA 때 이제 왜 영입 비용도 싸고 또 부산 연고인 박동원을 안 데려오고 유광남을 데려와서 이렇게 이제 가성비 얘기가 나오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또 NC 다이노스의 김재열, 유진욱 투수가 괜찮아 보이고요. 또 KTV즈의 원상현 투수, 신인 투수 부산고등학교 나온 원상현 투수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수들이 롯데에서 뛰고 있었다면 인기가 더 높았겠죠. 고향에서 아무래도 뛰니까요.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연고지역 출신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성원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LA 다져스다 하면 캘리포니아 출신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환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같은 갑신문 다홍치마라고 부산연구의 선수들을 뽑았다면 티켓팅 파워에서도 훨씬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도 뭐 가끔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만 롯데자이언츠는 경남고 출신 인맥들이 다 망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긴 하더라고요.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단장님도 이런 소문을 들어보셨는지 또 이런 소문이 근거가 있는지. 오히려 지역연구 출신의 대표격인 경남고 출신 선수들이 팀을 망친다. 이런 소문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경남고 출신이 있었지만 제가 느껴서 알지만은 별로 그렇게 페이버를 따로 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고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더 연봉을 더 준 것도 없고 오히려 후배라고 더 가혹하게 대하면 되겠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롯데 9단 프론트 오피스를 보나 또 코칭 스태프로 보나 선수단 구성을 봐도 경남고 출신들이 많지 않잖아요. 코칭 스태프도 김용희 이군 감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완전히 부산이 아닌 거의 서울 롯데자이언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대다수가 서울 경기세가 압도적이죠. 선수들 구성이. 그렇죠. 감독도 그렇고. 그렇죠. 코치들도 그렇고요. 물론 원론적으로 저도 능력에 따른 혼혈주의가 항맥으로 연결됐거나 지역으로 연결된 순혈주의보다 훨씬 바람직하다고 옛날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망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명한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트라는 팀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이 옛날부터 순혈주의를 많이 외쳤습니다. 아 그래요? 감독도 요미우리 출신 아니면 안 된다. 또 코치도 대부분 각주이면 요미우리 출신들을 쓴다 이런 주의였는데 요즘 별로 성적이 안 좋잖아요. 올해는 우승했죠 아마 센트럴리그에서. 그래서 다만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부산을 프랜차이즈로 하는 롯데자이언트에 너무 부산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 간판 스타가 없어요. 대형 스타가. 그래서 아쉽고 허전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 이후로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대호 선수도 경남고 출신인가요? 한동희가 이을 뻔하다가 실패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1980년대 야구할 때는 그때는 경남고 일색이었죠. 아 그래요? 신준호 구단주 대행도 저희 선배고였고요. 또 조동래 야구단 사장도 경남고 출신. 박종환 전무이사 단장도 경남고 출신. 박영길 감독도 경남고 출신. 그리고 선수들 김용희, 사번타자, 최동원 투수 모두 경남고 출신이라서 타고교 출신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피의 의식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막 5위 1합격으로 또 그런 오해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1980년대에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지만 지금 시대 또 단장님이 단장할 때부터 시작하면 사실 이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겠죠. 아니 꼭 그것보다도 그 80년대에도 경남고등학교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페이버 받은 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최동원 투수를 결과적으로 삼성으로 쫓아낸 것도 경남고등학교 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단장하는 분이 연봉관계니 선수협회 이런 것 때문에 다루기가 힘드니까 삼성라이언스하고 장효조, 김시진하고 여기 최동원, 김용철하고 이렇게 트레이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별반 그렇게 뭘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이제 그 당시에는 롯데그룹 전체에 경남고 출신 사장 임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거 뭐 경남고 판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헛소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91년도 필승전략을 쓰고 나서 신준호 부회장에 의해서 이제 픽업이 됐는데 영입되었을 때도 경남고 총동창회에서 저를 밀어놨다는 괴소문이 공공연히 퍼졌습니다. 사실처럼. 당시에요? 그런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제 앞에 있던 신길송 이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14년 선배였거든요. 14회. 11년 차 되는 선배였는데 경남고 동창회가 뭐 한다고 그 선배를 끌어내리고 후배를 꼽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아니죠. 그러나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여 진실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아예 뿐만 아니라 당시에 더 황당했던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를 넣었다. 압력설까지 나왔어요. 웬일인지. 그리고 고교 선배인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의식하여 영입했다는. 김영삼 대통령은 92년도에 대통령이 됐고 저는 91년도에 들어갔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민자당 대표를 하고 제일 유력한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런 헛소문들도 난무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매우 가소로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뭐 신문지상에까지 가십성 루머로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